과자를 먹기 냅두셨어 아 잘라놨어 말릴 뻔 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우 와우 인데이브 볼 와우 기쁨의 기쁨의 최측이 기쁨의 최측이 기쁨의 최측이 기쁨의 세리머니네 왜 이렇게 열심히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해서 그래요 원래 형이 기침을 긴장하면 좀 하고요 네 긴장 많이 해서 네 해주시죠 네 수빈 형이 주목 알레르기가 있어서 모두가 수빈 형이 주목하면 맞아요 한번 주목해볼까요? 하나 둘 셋 아휴 안되겠다 모두 한 명씩은 그래도 좀 수빈 형을 배려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안타깝게 수빈 씨한테 한 번 더 주목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미니스터드2 졸스티스 트라이드 앨범 소개 수빈 씨가 해주세요 네네네 네 저희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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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껐어? 어 아직 안 껐어 잠깐만 호랑이손? 쥐닝피스가 뭔데요? 이거 이거밖에 없는데 뭐 새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수빈 디스 으악 으악 진짜 미안해요 아 요즘 환절기인거 알죠 여러분 하 억은 cut 으악 으악